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전망대 김동현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카롭지 않습니다. 지금 목소리에 날이 서 있는데요. 무슨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날카로운 비평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응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다시 불붙어가는 예산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16일이었죠. 제2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제2도 시사 특별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도민 제2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책이잖아요. 여기에는 전도민으로 독감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예산 제출 항목의 조정 이 세 가지가 좀 핵심적인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비상시국이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특별 명령의 명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별 명령이라는 용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특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사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격자치단체장이 특별 명령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법률정보용어치에 좀 찾아봤더니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방법률 전문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 명령, 명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있다.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예산에는 돈이 들죠. 특히 제주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줘야 되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해야 되면 돈이 들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돈 씀씀이도 지금 정상적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말씀하셨고 2020년 올해 제주도 예산 규모가 5조 8천억 원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세워졌던 것이고 그렇다면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력, 추경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법적인 기한이 6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주도가 도지사 특별 명령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코로나 대책을 하는데 이것저것 돈을 써봐야 되는데 3천억 원의 지금까지 재정 편성을 보면 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의회가 연일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와 관련된 조짐은 있었습니다. 특히 도와의회의 대립,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대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각종 민간단체 지원하잖아요. 민간단체 지원하자도 하고 그런데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지만 예산 심의권은 제주도의회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민간단체 지원하자들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좀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늘리게 되면 제주도지사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신랑하기를 하죠.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신랑하다가 결국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증액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도지사의 동의까지 받아놓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에서 예산을 깎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가 이건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조금 지급할 때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 건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선심성 예산 그리고 음별 지원을 맡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상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도의회에서 증액한 일부 사업을 여기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회가 반발할 수 있겠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 제주도회가 예산 의견 사업과 보조금 사업 심의위에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까지 했죠. 이게 6월 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주도와 제주도회가 예산 가지고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구 관련해서 제주도회의 특별 명령까지 내리면서 관련된 특히 여러 가지 일회성이라고 판단되는 게 제주도회의 판단입니다만 각종 예산 행사에 대해서 일괄적인 삭감을 감행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제주도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진 거죠. 지금 그렇죠. 어디서 돈을 새로 다 만들어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있는 돈을 돌려서 쓰자. 그리고 제주도정에서는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을 코로나19로 필요한 부분에 쓰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체적으로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자체가 지금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안 된다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 자체는 반환하거나 쓸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전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주도 예산부서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타결을 받는 게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일회성 행사에 돈 줄여서 다른 데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게 일회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어려울수록 삶이 팍팍할수록 우리들을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줬던 역할을 했던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터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집에서 영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결국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문화예술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문화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일 텐데 그런 것과 이런 어떤 공공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제주 도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삭감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하고의 의사소통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사,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서 그 예산을 빼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더욱 큰 반발을 벌이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의회 예산 결산 심의 중이니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어제인가요? 3천억 원 적자를 일방적인 문화행사를 주소로 메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부서가 너무 일방적인 건 아니냐.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문화체육 대협의 협력국이 방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제의도지사가 안방살림이 생기지 않고 중앙정치만 매몰되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을 자르는 건 지금 제의도의 공약 중의 하나가 제의도 문화예술섬 조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화 외침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제의도의 중요한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문화예술을 지키겠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러면서 특별 명령까지 발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아까 얘기하셨듯이 특별 명령 자체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부가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을 지키겠다. 특별 명령까지 발표하는 거라면 그래도 생각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 명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 전제가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이 대면, 온라인 관련된 행사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대책인데 예산 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그런 대책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성향도 내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죠. 지금 보니까 제주도가 2차 추경 준비하는 게 한 3,700원 규모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세입이 833억 원데 2,868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올 수가 있죠. 다들 어렵죠.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들 어려운데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무슨 문화예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 특정 산업의 셧다운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방역대책을 써야 되니까 동문시장을 못 닫는 거나 동네 마트를 못 닫는 거나 아니면 관광객 자체의 제주 요구를 완전히 차단한다거나 이라고 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셧다운 수준의 대책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를 짜르겠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 제의도가 말로는 제주문화예술섬 조성이라고 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과연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러면 충분히 비판을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의도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제가 문화예술섬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섬 조성이라고 해서 제의도 원희룡 도지사가 여러 차례 말도 했고 문화예산 3% 수준, 5% 수준 전치 예산 대비 문화예술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가 일회성이다. 소비적 지원이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섬 조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도지사의 정책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산업을 셧다운 수준으로 봉쇄하게 되면 방역이라는 이유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자체가 고사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의 문화예술이 성장하기도 어렵지만 성장된 걸 잘 보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예 문을 닫으면 정말 음악가에게 노래를 빼앗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붓을 빼앗고 춤을 추는 사람한테 춤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올해만 해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유노몰이라고 하는 것. 문화예술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이런 수준으로 일방적인 특정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일방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절차도 많이 안 거치고 이런 대책이 나오는데 이게 좀 졸속이다라는 말씀도 좀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 입장에서도 워낙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걸 어떻게 잘 융합시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모두에 예산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산 싸움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6월 22일에 추경 예산 편성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7월 초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럼 추경 예산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경쟁 예산 심의가 되면 도의회에서 심의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2도의회가 정말 소위 말하면 일을 갈고 있거든요. 특히 관련돼서 수많은 단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무형으로 압박도 들어오고 관련된 제보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아마 제2도의회가 반영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문화예술인들 간담회 열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 그리고 예술 생태계,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2도의회가 관련해서 크게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당초 제2도의회가 생각했던 대로 그걸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선 6기 때 있었던 것처럼 제2도와 제2도의회가 예산 전쟁까지 가면서 부결시키고 예산이 부결되고 제2 요구하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땐 본예산이었습니다만 그러한 예산 전쟁에 비견되는 싸움이 제2도와 제2도의회사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그런 싸움 벌어지면 결국 피해보는 건 다 도민들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경우가 좀 다를까요. 그때는 예전에는 민선 6기 때는 의원들의 재량사업권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상 있지도 않은 겁니다만 재량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2도와 제2도의회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명분은 제2도의회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산부서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서 제2도의 각 부서들 특히 축제나 문화예술,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체역과도 그렇고 축제 행사라고 하는 게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각 부서마다 그것을 담당하는 데가 다르잖아요. 관련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예산부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금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도정 안에서도 도정 안에서도요. 그러면 일단 명분사 싸움에서는 도의회가 좀 키를 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제2도의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원희룡 도지사의 무리수가 전면 삭감이라고 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나간 걸 낳냐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제2도지사가 제2도에 있는 시간보다 서울에 있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제2지역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제2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고 있느냐라는 것도 제2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2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제2도는 그대로 원래의 방침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제2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결국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것뿐인데 예산을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제2호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제2도의회가 보였던 모습을 보면 목소리 높여서 제2도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지만 막상 정치적으로 그리고 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회가 실천에 나서야 될 때는 제2도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각에선 제2도의회가 제대로 제2도와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겁니다. 제2도의 지출구조조정 관련된 문서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이걸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21년 관련 예산을 전부 미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단서 조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산부서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예산 다 자를 거야. 내년도 예산 없어. 그 말은 예산부서가 다른 부서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힘없는 민간단체들이나 각종 부서들 입장에서 예산부서 말 안 들으면 관련 예산을 날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부서가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2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분명한 건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주도민들이. 그게 이제 정말 위기에 빠져 생존 그 자체가 의욕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기댈 수 있는 창구는 도의회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제2도의회 의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힘내라. 분투하시라. 제2도민들을 위해서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오늘 싸움 붙이러 나오신 것 같은데. 싸움 붙이네요. 그런데 그 말은 저도 이해하는 것이 예전에도 예산전쟁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와중에 도정질문을 하라니까 도로 깔아달라. 자기 지역구에 그런 민원 넣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또 의원들 간의 생각이 다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어쨌거나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서로 좀 잘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도의회에서 이게 또 심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